8번 타자 김종협 높은 공 타격 왼쪽 3류관 근처 깊은 위치 유격스 잡아놓고 1루 했어 1루 했어 아웃이 됩니다 1루에서 멋진 수비에요 좋은 수비 유격스 박재권 투수가 엄지척을 지켜올렸습니다 네 지금 장동건 선수죠 아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네요 이거는 선수급 프로에서도 정말 멋진 수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느린 장면 다시 보시죠 발이 뭐 느린 선수도 아니었는데 깊은 위치 유격수가 잡아놓고 강한 어깨로 1루까지 송구 이제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건 선수 역시 보통 어깨가 아니면 저렇게 송구가 불가능하죠 역모션이었잖아요 뒤로 날아가는 파울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